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원 크리스천 크리스마스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69 크리스천. 기독교인. 이런 말이죠. noun. a person. 한 사람. who. 그 사람은 believe. 믿어요. in the teachings. 가르침을.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70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죠. noun. a Christian holiday. 기독교의 성스러운 날. held on December 25. 거행대는 December 12월 25일에. example. a Christmas present. 크리스마스 선물. next. 크리스마스는 뭐 느낌이 오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그래서 올드 잉글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밑에를 에릭선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드 잉글리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시. 크라이스트. 메스. next. 이따 널 스테이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미사. 뭐라 하는데. 그. 마사. 그. 그래.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마사가 미사입니다. 그. 우리. 그. 성당에가 미사를 드리죠. 그래. 요. 보면. 크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요. 보면. 어. 크라이스도. 그냥. 이러보면. 그리스.트. 그리스.트. 그래. 그리스도가 요. 요. 말을. 그냥. 한문으로 나타냈고. 했습니다. 그. 종교적인 거는. 전에 뭐. 두자로 된 한자말들은 다 일본 학자가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했죠.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나 종교적인 것들은 보통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왔더라고요. 그.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그. 종교를 중국 쪽으로 먼저 했어요. 동양에서는. 그럼 그 성교사들이 이제 그 한자말이라든지 이런 거 발음나는 거 보고 한자말로 하고 우리 유학자들이 또 그 말들을 받고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트하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이런 말이고. 마스는 미사. 현대 그. 저. 가톨릭한 미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미사가 마스하고 또. 어머니 같습니다. 마스가 메스미디어. 뭐. 덩어리.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임들. 그런 분. 그 모임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도. 그. 그렇습니다. 그래. 크리스마스. 그래. 이거를 굳이 이제 성탄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성탄절이라는 말보다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더 많이 쓰죠. 둘 다 뭐.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성탄절이 성스러울 성. 뭐 태어날 탕. 마디. 절. 그래가지고 때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성스러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여기서 성탄절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크라이스트는 뭐. 여기 보시면 크라이스트. 크리스트. 그리스도. 기독.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도. 그. 종교는 중국 쪽에서 왔다 그랬죠. 이 크라이스트를 이제. 그. 발음나는 대로. 그렇게 행기. 기독입니다. 그래. 기독이란 말로 하고. 그리스도하고 또 똑같은 말입니다.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브라스마스사. 그리스도 브라스미사. 모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여기 보면 이제 크라이스트가 있죠. 예수님. 그리고 마스.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죠. 여기 크리스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넥스트. 그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브라스마스사. 그래서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이 그림. 그리고 예문을 에릭스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A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넥스트. 산더 스테이지입니다. 원음인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69. christian. noun. a person who believe in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70. christmas. noun. a christian holy day held on december 25th. example. a christmas present.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음인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69. christian. noun. a person who believe in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70. christmas. noun. a christian holy day held on december 25th. example. a christmas present. Have a nice day.